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의 계획을 수정해 부분 등교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달 중순과 하순, 2학기 계약이 시작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 4단계에 따라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코로나19의 전국 단위 확산 추세와 등교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등교 확대를 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학력 격차 등 교육 결손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데다 정본 결과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의 등교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학이 시작되는 8월 한 달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2학기는 9월 6일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 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단계라도 8월 개학이 시작되면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 등은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학교별로는 3분의 2 밀집도 내외에서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3과 교직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어도 9월 중순까지 차질 없이 마치는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2학기 학사 운영도 대면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 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실습 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국민 70%의 백신 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이나 소규모 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박성영입니다. gbs뉴스 박성영입니다. and the